이번 시간은 파트 1의 섹션 4번 글자 모양과 문단 모양에 대해서 같이 보도록 할게요. 핵심 기능을 보면은 글자 모양을 불러오는 단축키 Alt L부터 진하게 기울임 글자색 문단 모양 그리고 문단 모양에 해당되는 가운데 정렬 오른쪽 정렬 그리고 특수기호 정각기호라고 하는데요. 컨트롤 F10키를 눌러서 불러오는 것 그리고 한자로 변환시키는 방법 이런 것을 같이 보도록 할 겁니다. 출제 유형을 보면은 글자 모양과 문단 모양에 대해서 각각 나뉘어져 있는데요. 교재에서 기출문제 따라하기나 파트 1 앞쪽에 있는 내용을 살펴보면은 첫 번째 장에 글자 모양에 대해서 설명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문단 모양에 대해서도 설명이 나와 있을 겁니다. 시험장에서도 이 내용들 확인을 해서 혹시라도 변경된 내용이 있다면 시험장에 제시된 내용대로 수정을 해주면 됩니다. 파일은 저장 폴더가 지정되어 있는데요. 시험장에서는 다른 폴더로 지정될 수도 있겠죠. 파일의 이름도 수험번호 8자리로 저장을 해야 되고요. 교재에서는 이전 파일과 다른 이름으로 저장해야 되기 때문에 섹션 04라는 파일로 저장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는 교재에 나와 있는 것처럼 파일 저장하도록 할게요. 저장하기 Alt S키죠. 단축키 눌러서 들어가 주시고요. C 드라이브에 WP라는 폴더로 찾아 들어가서 해당 파일 이름 지정하고 바로 저장 눌러주도록 할게요. 파일 이름 이렇게 변경이 되었고요. 이제 그러면 교재 설명처럼 할텐데요. 우선 출력 형태를 한번 잘 보도록 해주세요. 출제 유형 바로 아래쪽에 나와 있죠. 부동산 시장 전망부터 입력을 해주고 제일 마지막 줄에 거시라는 견해이다 마침표까지 이렇게 입력을 하는데요. 처음 입력할 때 빈문서에서 들여쓰기, 글자 모양, 문단 모양, 정각기호, 한자 등은 모두 무시하고 아무런 설정 없이 자판에 있는 글자 그대로 입력 가능한 문자만을 입력하도록 할게요. 그러면 먼저 부동산 시장 전망까지 먼저 입력을 하고요. 그리고 엔터키를 한번 누를게요. 출제 유형을 보면은 이 문단 부호는 안 보이죠. 여러분이 지금 화면에 보고 있는 것처럼 문단 부호가 보이도록 엔터키를 눌러서 다음 문단으로 넘어가고요. 그리고 빈 줄 역시 이 문단 부호가 안 보이고 있지만 빈 줄이 있다는 거 출제된 문제를 보면은 알 수 있죠. 다른 줄과 간격이 조금 넓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도 그냥 아무것도 입력하지 않고 엔터키 누르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제 다음 우리나라부터 내용을 입력을 하는데요. 제일 마지막 단어인 견해이다까지 엔터키 누르지 않고 그냥 계속 타이핑해서 띄어쓰기 한 칸씩 입력을 해서 그대로 내용을 입력을 해주면 됩니다. 저처럼 이렇게 문단 부호는 견해이다 바로 여기 마침표 여기까지만 이렇게 나오도록 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화면 위에서 보면은 서식이라는 이 기다란 도구 상자 있죠. 여기에서 맨 앞에 바탕글 되어 있는데 이건 스타일에 해당되는 거예요. 뒤에서 스타일에 대해서 배울 건데요. 항상 비어있는 줄 있죠. 그리고 처음 입력해서 다른 설정 안 한 줄. 여기는 모두 바탕글 스타일로 지정되어 있어야 됩니다. 바탕글 스타일 상태는 한글 2020에서는 함초롬 바탕으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글자 크기는 10포인트. 그리고 다른 속성 아무것도 지정되어 있지 않고요. 글자 색깔 이렇게 붉은색 보여지고 있지만 실제 화면에 보여지는 것처럼 글자의 색은 현재 모두 다 검정색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정렬은 양쪽 정렬 상태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여기도 각각 정렬에 대해서 단축키가 있는데 이 정렬에 대한 단축키 여러분이 알아두면 정렬 조금 더 빠르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줄 간격 160%라고 되어 있는데요. 네 줄로 입력한 이 하나의 문단 블럭 설정 해놓고 제가 160%가 아닌 200%로 조절해 볼게요. 그러면 줄과 줄 사이에 간격이 넓어지죠. 시험지 첫 장을 보면 줄 간격은 모두 160%로 지정되어 있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줄도 마찬가지고요. 비어있는 줄도 마찬가지고 여러 줄로 되어 있는 이 문단도 마찬가지로 모두 다 160%로 줄 간격 지정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출제된 문제를 다시 보면요. 부동산이란 앞에 전각기호가 입력돼야 되죠. 그래서 커서를 이렇게 부라는 글자 앞쪽에 놔두도록 해주세요. 그 다음 이 상태에서 컨트롤 F10키를 눌러주세요. 그러면은 문자표가 나타나는데요. 문자표에서 한글 HNC 문자표를 눌러주세요. 전각기호 일반이라는 게 문자 영역에 보이죠. 여기에서 모든 전각기호, 시험에서 출제되는 모든 전각기호는 여기에서 출제되고 있습니다. 전각기호 일반 선택하고 이 페이지에 안 나온다면 스크롤바 아래쪽으로 내려서 다른 글자 확인을 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이번에 저희가 선택해야 될 글자는 여기서 이 글자에 해당되죠. 클릭을 하고 바로 넣 키를 해서 창을 닫아주면 본문에 이렇게 커서가 있던 위치에 전각기호가 나타납니다. 컨트롤 F10키 눌러서 전각기호 일반에 다양한 기호가 나타나는데요. 여러분들이 그냥 윈도우에서 아니면은 오피스에서 사용할 때 한글로 미음키 누르고 한자키 누르면 특수문자 이렇게 나타나죠. 여기에서 선택을 해도 동일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선택했을 때 이렇게 바로 동일한 문자가 있다면 바로 바꾸기를 눌러서 미음을 이 문자로 바꿔주면 되는데요. 여기에 없는 글자가 출제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은 한글 HNC 문자표, 전각기호 일반에서 문자를 찾아서 작성을 해주세요. 다른 탭 유니코드 문자표나 사용자 문자표 아니면 완성형 문자표에서 선택을 해도 같은 문자라면 동일합니다. 그럼 여기 입력하고 그냥 이 상태로 놓으면 안 돼요. 출제된 문제를 보면은 전각기호 뒤에 한 칸 떨어져 있죠. 그래서 스페이스바로 한 칸 띄워줘야 됩니다. 그리고 전체 블록 설정을 해주세요. 앞에서 블록 설정해줘도 되고요. 뒤에서 블록 설정해줘도 되는데요. 여러분이 실수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앞에서 블록 설정을 해줬을 때 이렇게 수직으로 이렇게 설정해줘도 되는데 살짝 여기서 아래로만 내려가면 마지막 여기가 조금 더 넓어지는 게 보일 거예요. 이렇게 되면은 빈줄까지 선택이 되었다는 의미가 되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이렇게 망이라는 글자에서 더 넘어가지 않도록 이렇게 해줘야 되고요. 그래서 저는 그런 실수를 범하지 않으려고 끝에서부터 이렇게 설정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설정하냐는 상관없지만 빈줄까지 설정되지 않도록 주의를 해주셔야 됩니다. 블록 설정을 했다면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러면 글자 모양이 있죠? 단축키로 Alt, L키를 눌러도 됩니다. 글자 모양을 클릭을 해주세요. 글자 모양 대화상자 나타났죠? 그러면 여기에서 글꼴 먼저 선택이 되어 있는데요. 글꼴에서 목록을 찾아서 직접 입력을 해도 상관없고요. 글꼴을 도둠이라고 입력을 할게요. 그러면은 도둠이라는 글자가 들어간 글꼴이 모두 이렇게 나타나는데요. 모두 이름이 비슷하더라도 다른 글꼴이라는 것 알고 계셔야 돼요. 문제에 지정되어 있는 글꼴 이름은 도둠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정확히 도둠체라는 것 선택을 해줘야 됩니다. 앞쪽에 T라고 써있는 이거는 글꼴 이름이 아니고요. True font라는 것을 표시해주는 그냥 표시예요. 도둠체 선택을 해주고 글자 크기는 15라고 직접 입력을 해도 되고요. 오른쪽에 있는 삼각형을 눌러서 글자 크기를 이렇게 조절을 해줘도 됩니다. 그 다음 그림자 속성이 지정되어 있는데요. 그림자 속성 먼저 지정할게요. 시험에서는 진하게 속성이 제일 많이 출제되고 있습니다. 그냥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속성이 지정되고요. 다시 버튼을 누르면 속성을 해제를 할 수가 있고요. 아래쪽 미리 보기 글자에서 바로 적용된 게 보이고 있습니다. 위에 서식에서 보면 진하게 속성, 기울임 속성, 밑줄, 그리고 글자 색깔 이렇게 모두 지정할 수 있는데요. 장평과 자간은 지정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출제된 문제에서 장평 또는 자간, 그리고 장평, 자간 이렇게 지시가 없다면 서식 상자에서 바로 지정하는 게 훨씬 빠르게 지정할 수 있습니다. 이제 글자 색 지정할 텐데요. 글자 색의 목록을 열어주면 색상이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제일 먼저 흰색, 하얀이라고 되어 있죠. 그 다음 검정 나오고요. 그리고 각각의 색상을 보면은 바로 안에 RGB 값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으로 내려가면은 그 색상에서 몇 퍼센트 어둡게 또는 몇 퍼센트 밝게 뭐 그런 색상으로 이렇게 표시되어 나타나고 있는데요. 오른쪽에 삼각형 테마 색상표라고 표시되어 있죠. 마우스를 올리면 이렇게 나타나는데요. 그리고 기본이 선택되어 있다고 이렇게 앞쪽에 체크되어 있습니다. 저희 교재에서는 모두 오피스라는 거 선택이 되어 있을 겁니다. 시험 볼 수 있는 한글 버전이 변경되면서 샘플로 올라왔던 문제에서는 오피스가 기본 색상으로 지정되어 있었는데요. 한글 버전이 한글 2020으로 완전히 변경되면서 다시 기본으로 선택되도록 문제가 변경이 되었습니다. 저희 교재에서는 오피스로 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도 알아둬야 될 게 전기검정과 상시검정에서 상시검정에서는 전기검정과 다르게 조금 다르게 출제되는 경향이 있거든요. 오피스로도 출제될 수 있으니까 오피스로 선택하면 이렇게 색상이 변경된다는 것 알아둬야 됩니다. 저희는 오피스로 선택을 해야 되니까 이 상태에서 작업을 할 텐데요. 바로 이렇게 선택 다시 하려고 하면 색상 RGB 값도 안 나오고 클릭이 바로 안 될 경우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다시 목록을 열어주면 됩니다. 테마 색상표는 한 번만 이렇게 선택을 변경해주면 되는데요. 글꼴에서 테마 색상표를 변경을 해주고 다른 대화상자에서 또 색상을 지정할 때 색상표가 변경되어 있지 않는 경우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 작성할 때 테마 색상표는 한 번 확인을 해주세요. 그리고 색상표 선택을 했을 때 모양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이 색상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여러분이 문서를 많이 작성을 해보면 현재 무슨 색상표인지 테마 색상표를 열지 않고도 기억을 하고 있겠죠. 그리고 알아둬야 될 것은 초록 색상의 값 RGB 값을 봐주세요. 기본 상태에서는 RGB에 초록이 있는데요. 초록의 값을 마우스를 올리고 볼게요. 같은 초록이라는 색상이지만 RGB 색상 값이 40, 155, 110 이렇게 값이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오피스를 다시 선택하고 볼게요. 오피스에서는 초록 색상을 보면 똑같은 한글로 초록이라는 색상 이름을 갖고 있지만 RGB 값이 0, 128, 0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색상 테마표를 어떤 것을 선택하느냐 이게 가장 중요한데요. 여러분의 교재에서 기출문제 따라하기 맨 앞장을 보시면 거기에 색상을 어떤 테마로 선택해야 되는지 지정되어 있습니다. 저희 교재에서는 모두 오피스로 되어 있다고 했죠. 시험에서는 오피스가 아닌 기본으로 선택되어 있을 수 있으니까 꼭 그걸 확인해서 지정된 색상표에서 색상을 찾아주고요. 그리고 색상 안에 RGB 값으로 표시된 이 숫자도 꼭 확인을 해줘야 됩니다. 저희는 그럼 다시 오피스 선택되어 있는 상태에서 색상 초록을 지정하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제 모두 다 지정을 했고 가운데 정렬이라는 게 여기 없죠. 글자 모양에서는 정렬은 지정할 수 없습니다. 설정을 눌러주세요. 정렬은 바로 위에 보면은 서식의 양쪽 정렬부터 왼쪽 가운데 오른쪽 정렬 이렇게 선택해서 지정할 수 있으니까 바로 여기에서 클릭해서 지정을 하면 됩니다. 글자 모양은 변경할 글자를 블록 설정해서 서식이나 글자 모양 대화 상자에서 지정할 수 있는데요. 정렬과 같은 문단 모양에 대해서는 블록 설정하지 않고 해당 문단의 커서를 이렇게 놓고 바로 지정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문단 모양은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렀을 때 글자 모양의 바로 아래 문단 모양이라고 있으니까 바로 가기 메뉴에서 쉽게 찾을 수도 있고요. 단축키 Alt-T를 외워두고 왼손으로 Alt-T를 눌러서 빠르게 문단 모양 실행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아래쪽에 들여쓰기 작업을 하도록 할게요. 우리나라에서부터 마지막 문단 부호 찾아보면 견해이다 여기까지 있죠. 그래서 이게 하나의 문단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위에 빈 줄은 이 하나 자체가 문단이 되는 건데요. 우선 우리나라 앞에 맨 앞에다 커서 이렇게 놓도록 할게요. 커서는 다른 곳에 놓아도 상관없지만 여러분이 실수하지 않도록 그냥 맨 앞에 커서 놓는 거고요. Alt-T를 눌러주세요. 그러면 문단 모양 나타났죠. 문단 모양의 기본 탭에서 정렬 따로 지정하지 않고요. 바로 들여쓰기만 선택하면 되는데요. 들여쓰기 클릭을 해주면 10포인트 지정되어 나타납니다. 한글 한글자에 해당되는 너비가 10포인트인데요. 들여쓰기로 5포인트를 지정하면 스페이스바로 한 칸 띄운 것만큼 지정이 됩니다. 그리고 들여쓰기를 방금 전에 지정했던 것처럼 들여쓰기를 지정하지 않고 스페이스바로 이렇게 두 칸 띄워서 동일하게 10포인트처럼 지정하면 워드 프로세서 시험에서는 감점이 된다는 것 알아두세요. 그리고 단축키도 컨트롤 F6키라는 게 있는데요. 컨트롤 F6키 누르면 1포인트씩만 변경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들여쓰기는 문단 모양 들어와서 들여쓰기 지정해주도록 하세요. 그리고 출제된 문제에서 문서를 보면 들여쓰기가 필요한 곳은 정확히 이렇게 글자가 들어간 게 보이거든요. 들여쓰기가 필요하지 않은 부분 있죠. 위에 줄, 빈 줄 이런 곳은 들여쓰기 지정하지 않도록 합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새로운 내용이 입력된다면 들여쓰기는 꼭 나중에 지정합니다. 미리 지정을 해놓고 엔터키를 누르면 그 다음 줄도 계속 들여쓰기가 지정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이 부분은 기출문제 따라하기에서 다시 설명하도록 할게요. 그리고 현재 문제에서는 들여쓰기라고 여기 표시되어 있죠. 실제 시험에서는 들여쓰기 표시가 전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냥 이렇게 들여쓰기 되어 있는 것만 보일 뿐이에요. 이제 부동산 지표에서 영어, 괄호까지 이렇게 블록 설정해주세요. 밑줄 지정이죠. 밑줄 바로 서식에서 클릭 한번 하면 바로 지정됩니다. 아래에 있는 최근이란 내용 여러분은 한자 없이 입력한 사람도 있고 기능을 알아서 한자를 미리 입력한 사람도 있을 거예요. 최근이라는 단어를 한자로 변환하기 위해서는 근 뒤에 커서를 이렇게 놓거나 그냥 최근 이거를 블록 설정하면 되고요. 한자키를 누르면 바로 한자로 바꾸기 대화상자가 나타납니다. 근이라는 곳 뒤에 이렇게 커서를 놓고 한자키 눌러도 바로 블록 설정이 이렇게 되면서 대화상자가 나타나죠. 최근이라는 단어는 한자가 하나밖에 없으니까 따로 선택할 필요 없죠. 여러 개라면 정확히 출제된 문제와 동일한 한자로 선택을 해줘야 됩니다. 입력 방식은 워드 프로세서에서는 한글 나오고 괄호 안에 한자가 이어서 나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선택을 해놓고 바꾸기 누르려면 이런 식으로 변경되어 나타나죠. 이제 마지막으로 주식시장, 스톡마켓, 괄호까지 이렇게 블록 설정해주세요. 그 다음 진하게 속성인데요. 위에서 진하게 속성 눌러줘도 되고요. 단축키를 보면 R2, Shift, B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냥 Ctrl, B만 눌러도 바로 진하게 속성이 지정되어 나타납니다. 그리고 속성을 지정할 때 불필요하게 이렇게 블록 설정을 하면 앞쪽에 빈칸까지 블록 설정되죠. 이런 경우에 감점된다는 것 알아둬야 됩니다. 정확히 표시된 글자만 블록 설정에서 속성 변경해줘야 되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묻는 질문 중에 하나가 마지막 글자 뒤에 띄어쓰기를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잘 모르겠다는 경우가 있는데요. 보통은 원고지 그리고 맞춤법에 따라서 입력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한글 바로 뒤에 괄호에서 영어가 나온다면 한자처럼 띄어쓰기 없이 그냥 그대로 입력을 해주면 되고요. 그리고 세 번째 줄에 줄어들 거시고에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맞춤법에 따라서 거시고가 이렇게 붙여서 입력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정확히 각각 단어들 띄어쓰기가 명확한 경우에는 여러분이 쉽게 판단할 수 있지만 만약에 부동산 시장이라는 게 부동산 시장인지 부동산 띄어쓰기 시장인지 마지막 줄에서 부동산까지만 나왔을 때 애매한 경우 있죠. 그런 경우에는 문서 내에서 다른 곳에서 부동산 시장이라는 게 반복해 나온다면 거기에서 띄어쓰기를 어떻게 했는지 확인해서 갖게 해주면 되고요. 그게 아니고 부동산 여기 줄 끝에 나타나고 다음 줄에 시장 이게 딱 한 번만 나타난다면 그건 여러분이 판단해서 입력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럼 모두 작성 완료했으니까 저장을 해주세요. 파트 1의 섹션에는 각각 6문제씩 문제가 출제되고 있죠. 모두 문제를 작성을 해서 연습을 해보세요. 그리고 파트 1의 섹션에 있는 연습 문제들은 채점을 해볼 수가 없습니다. 그 이유는 기출문제 따라하기와 현재 화면에 보이는 이 문서를 비교해보면 모든 기능이 작성되어 있지 않죠. 그림 삽입이나 표, 차트 이런 게 전혀 없는 일부만 작성되어 있는 상태인데요. 교재와 실제 시험의 채점 프로그램은 모든 기능이 작성되어 있는 문제만을 채점을 할 수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100점 만점 상태에서 감점된 만큼 채점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파트 1의 섹션에 있는 문제처럼 일부 기능만 작성된 것은 채점하면 0점 이하로 마이너스 점수가 나오는 그런 채점 상태가 되기 때문에 아예 채점할 수 없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교재에서는 기출문제 따라하기부터 모의고사 기출문제만 채점할 수 있다는 것 기억을 해두고 그러면 작성한 문제는 어떻게 채점을 해보냐 브로그로 제공되어 있는 파일에 정답 파일이 있죠. 자신이 작성한 파일과 정답 파일을 함께 열어서 직접 수작업으로 지시사항을 보면서 채점을 해봐야 됩니다. 그러면 다음 문제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섹션 5에 보면 쪽 테두리에 대해 설명되고 있죠. 현재 이 문서는 이제 닫아놓도록 할게요. 프리에서는 섹션 3 파일을 먼저 불러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불러온 다음에는 다른 이름으로 저장하기 위해서 섹션 5라는 파일로 지정을 해서 저장을 해주세요. 핵심 포인트를 보면 문제 유형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게 출제되고 있다고 나와 있죠. 핵심 기능을 보면 쪽 테두리는 메뉴 쪽에서 바로 쪽 테두리 배경을 클릭해서 실행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단축키로 Alt WB라고 되어 있는데요. Alt WB 이렇게 키를 3개 누르는 경우에는 이건 정확한 바로가기 키가 아니거든요. Alt W를 그냥 누르면 메뉴가 선택이 안될 겁니다. 여기는 Alt를 먼저 누르고 W를 누르고 B를 누르고 이렇게 각각 실행을 해줘야지 이렇게 나오는데요. Ctrl N K 뭐 이런 식으로 Ctrl 키와 나머지 두 개 키 같이 입력하는 단축키 같은 경우에는 Ctrl과 N 키를 동시에 눌러도 되거든요. 그런데 현재 보이는 쪽 테두리처럼 Alt WB 이런 식은 각각 따로 눌러야 되는 키라는 것 기억을 해주세요. 그래서 쪽 테두리에 대해서는 바로가기 키를 외우지 말고요. 쪽에서 쪽 테두리 배경 클릭하면 된다는 것 알아두세요. 아니면 쪽이라는 메뉴 오른쪽에 삼각형 있죠. 여기에서 쪽 테두리 배경을 바로 클릭을 해도 동일하게 실행되어 나타납니다. 지시사항을 보면 선의 종류와 굵기 그리고 위치에 대해서 지시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제 실제 풀이 방법에 따라서 작성하도록 할텐데요. 빈 문서 상태에서 쪽 테두리를 지정하면 현재 문서와 조금 다르게 지정되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저희는 F7키를 눌러서 섹션 3에서 용지 여백을 설정을 해놓은 상태예요. 그런데 빈 문서 상태에서는 F7키를 눌러서 보면 출제되는 문제와 다르게 지시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 다르게 나타나고요. 앞으로 섹션 3 파일을 불러오거나 섹션 5 파일을 불러와서 작업할 때 교재와 다르게 화면에 보일 수 있으니까 반드시 편집 용지가 설정되어 있는 불러와야 되는 파일을 불러와서 교재 내용을 연습을 해주기 바랍니다. 그러면 쪽에서 쪽 테두리 배경을 실행을 해주고 대화상자가 나타나면 테두리 탭에서 우선 테두리 배경 종류 이건 손대지 않습니다. 지시되지 않은 부분은 그냥 그대로 놔두면 됩니다. 테두리에서 종류 실선으로 지정되어 있죠. 그래서 실선 선택을 해주세요. 굵기 지정되어 있죠. 굵기는 0.5를 지정을 해주세요. 오른쪽 미리 보기에서 지금 아무것도 안 나타나 있죠. 그래서 모두에 해당되는 버튼을 클릭을 해주면 테두리가 나타나는 게 보일 겁니다. 그리고 교재에 보면은 선 바로 적용의 체크를 해제를 해놓으라고 되어 있죠. 쪽 테두리 배경에서는 이걸 체크하지 않아도 상관은 없습니다. 하지만 뒤에서 배우게 될 표에서 선 모양 바로 적용이 체크되어 있는 경우에 이 설정하는 게 다르게 변할 수 있기 때문에 체크를 없애고 작업을 할 거거든요. 그래서 어디에서는 이걸 적용하고 어디에서는 적용하지 않고 그렇게 기억하면은 조금 혼동이 올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저희는 모두 다 선 모양 바로 적용은 체크하지 않은 상태로 종류 굵기 지정하고 미리 보기에서 해당되는 부분 버튼 클릭해서 지정한다. 그렇게만 기억을 하세요. 그럼 이제 다시 위치를 보면은 종이 기준, 쪽 기준이 있는데요. 지시사항을 잘 보면 쪽 기준이라고 지정되어 있죠. 시험은 거의 다 쪽 기준으로 출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왼쪽, 오른쪽, 위, 아래 모두 5mm 지정이라고 되어 있죠. 기본값이 5mm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기본값이 모두 다 5mm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변경하지 않으면 되고요. 혹시라도 4mm로 만약에 지정됐다 하면은 각각 하나씩 이렇게 지정하지 말고요. 한꺼번에 그냥 모두에서 이런 식으로 지정을 해주면 한꺼번에 모두 수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설정 누르도록 할게요. 테두리 지정은 이제 끝이 났습니다. 한 화면에 안 보이고 있죠. 보기 탭에서 100% 혹은 쪽맞춤을 하면 이렇게 테두리가 보일 수 있고요. 미리 보기를 한 다음에 여백 보기를 하면 출력 형태처럼 이렇게 보여지게 되죠. 시험에서는 미리 보기까지 볼 필요 없고요. 최대한 빠르게 쪽 테두리까지는 지정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시험에서는 편집용지, 쪽 테두리, 다단 설정 이 세 가지는 빠르게 작업할 수 있어야 됩니다. 다단 설정 같은 경우에는 문제 유형에 따라서 나중에 지정해야 되는 경우도 있으니까 그거는 기출문제 따라하기에서 다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쪽 테두리 끝났으니까 연습 문제 있죠. 연습 유형도 역시 1번에서 6번까지 있는데 특별한 설정이 바뀌진 않습니다. 실선에서 이중 실선으로 변경하고 굵기 지정하고 뭐 그것만 동일하니까요. 연습을 한번 해보세요. 파일 저장을 안 했으니까 Alt V를 눌러서 다른 이름으로 저장해서 파일 저장하도록 할게요. 섹션 공우라고 지정하고 저장하도록 합니다. 교재에서 지금 각각 파일 이름 다르게 지정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저장하는 이유는 여러분이 작성하다가 질문이 있는 경우 있겠죠. 그런 경우에 게시판에 질문을 남겨야 되는데 게시판에 질문 남길 때 여러분이 보고 있는 문서를 답변하는 강사도 동일하게 봐야지 정확한 답변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파일 이름을 다르게 각각 저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섹션 6에 있는 글상자와 누름틀 작성을 해보도록 할게요. 출제 유형을 보면 문제가 두 종류가 있고요. 첫 번째는 글상자가 나타나고 있죠. 출제된 문제, 내용 타이핑하는 게 있는데요. 내용을 입력할 파일을 불러오도록 할게요. 섹션 5.hwp 파일 불러와 주세요. 그러면 쪽 테두리 지정되어 있고요. 이전 빗문서 상태하고 차이점은 F7키를 눌렀을 때 용지 여백이 이미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거 설정되어 있지 않은 빗문서 상태에서 작성하면 용지 여백도 틀리고 다단 설정도 되어 있지 않아서 입력한 줄의 내용이 다르게 나오기 때문에 반드시 불러오는 파일 불러와서 작성을 해주세요.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내용을 입력하는 건데요. 그대로 내용을 입력을 해주세요. 입력할 때 영어 같은 경우에 대소문자가 다르면 다른 글자로 취급되기 때문에 반드시 대소문자 확인해서 입력을 해주세요. 한자 입력에 대해서는 이전 섹션에서 이미 공부를 했죠. 문서 입력할 때 변환을 해도 되고요. 내용 다 입력한 후에 변환해도 됩니다. 글상자를 입력하기 전에 먼저 내용을 입력한 것은 글상자 입력하고 나서 내용을 입력하는 것보다 실수를 최소화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면 커서를 이 문단의 첫 번째 줄 첫 번째 칸인 특 앞에 커서를 이렇게 놓아주세요. 글상자 입력을 위해서 입력에서 왼쪽에 보면은 도구랑 글상자 선택할 수 있죠. 가로 글상자 선택 또는 입력의 삼각형을 누르면 메뉴가 나타나죠. 글상자를 클릭을 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적당한 크기로 마우스로 드래그해서 만들어주세요. 글상자가 만들어지고 커서가 글상자 안에서 깜빡이는데요. 글상자 안에 내용을 먼저 입력을 해놓으세요. 지시 사항을 보면은 제목에 대한 글꼴 수정보다 글상자에 대한 게 먼저 나타나 있죠. 그래서 글상자에 대한 거 수정하도록 할게요. Alt키를 누르고 글상자를 그냥 아무 곳이나 클릭을 하면 글상자가 이렇게 사각형으로 선택이 된 게 보입니다. 그럼 글상자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또는 Ctrl-N, K 눌러주세요. 개체 속성을 실행하는 건데요. 개체 속성 대화 상자가 나타나면 처음에 기본 탭에서 나타날 겁니다. 다른 곳 되어 있다면 기본 탭 선택을 해주세요. 크기에서 너비와 높이는 고정값 상태에서 수정하면 되는데요. 너비는 130mm, 그리고 탭키 두 번 누른 다음에 높이는 12mm로 지정을 해놓으면 되고요. 크기 고정에 대한 것은 지시가 따로 없죠. 그러니까 체크는 없애놓으세요. 아래에는 위치 설정을 할 수 있는데요. 글자처럼 취급을 하면 다른 건 선택 못하죠. 여기도 체크 없애놓고 본문과에 배치해서 자리 차지를 선택을 하세요. 그리고 아래에 가로, 세로 지정하는 게 있는데요. 가로에 종이 되어 있다면 바로 이 상태에서 바로 옆에 왼쪽 되어 있는 걸 가운데로 변경을 해주세요. 그리고 바로 그 옆에 기준 0mm 되어 있는 것. 앞에서 가운데로 지정을 해놓으면 기준값도 자동으로 0으로 초기화됩니다. 세로 위치, 종이 지정되어 있으니까 그대로 이 상태에서 종이의 위에 기준값 0이 되어 있는 걸 19mm로 변경을 해주세요. 제가 설명하면서 단축키나 크기 고정 같은 거 설명하는 것, 교재에서는 합격생의 비법으로 설명이 되어 있으니까요. 그 내용도 같이 보면서 연습을 해주세요. 이제 세 번째에 지정되어 있는 바깥 여백 지정할 건데요. 여백 캡션 탭 클릭을 해주세요. 바깥 여백에 4가지 설정할 수 있는데요. 아래쪽만 지정되어 있으니까 다른 곳은 절대 숫자 수정하지 말고요. 아래쪽만 선택해서 8mm로 변경하세요. 그 다음으로 선속성 지정하기 위해서 선 탭을 클릭을 해주세요. 기본적으로 색상은 검정색 되어 있으면 되고요. 지정되어 있는 것만 여기서 수정하면 되는데요. 검정되어 있고 그리고 이중 실선 되어 있으니까 마우스 올리면 이름 나타나죠. 종류를 이중 실선으로 선택을 해주세요. 그리고 굵기 0.5로 변경을 해주면 됩니다. 글상자의 마지막 조건은 색채우기죠. 바로 옆에 채우기 탭 클릭을 해주세요. 채우기에서는 색이 선택되어 있어야지 면색을 지정합니다. 시험에서는 무늬색과 무늬모양은 지정하지 않습니다. 면색을 목록을 열어주세요. 여기에서도 색상 지정을 해야 되는데요. 삼각형 모양을 클릭을 하면 테마색을 변경할 수 있죠. 시험의 첫 번째 장에 어떤 색상 테마를 지정하라고 그렇게 지시되어 있습니다. 저희 교재의 문제에서는 오피스를 기본으로 하고 있으니까 기본에서 오피스로 변경해 놓도록 할게요. 시험장에서는 반드시 어떤 색상 테마 지정되어 있는지 확인해서 그걸 선택해야지 원하는 색상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한 다음에 바로 마우스 올렸을 때 색상 이름 안 나오고 선택 바로 안 나오죠. 닫아주고 다시 한 번만 열어서 보면은 바로 마우스 올릴 때 색상 이름과 RGB 색상 값이 바로 나타납니다. 색채우기에 주황 RGB 색상 값 표시되어 있죠. 그럼 마우스로 이렇게 제일 위쪽에 있는 걸 움직여 보세요. 주황에서 RGB 값 동일한지 확인을 해주세요. RGB 값 레드는 255, 그린은 102, 블루는 0으로 표기되어 있죠. 문제와 동일하게 되어 있고요. 그 뒤에 80% 밝게 되어 있는데 현재 주황은 퍼센트가 안 나와 있죠. 그 아래로 가서 움직이면 80% 밝게부터 이렇게 퍼센트 변경되고 밝게 어둡게 이런 게 표시되죠. 문제와 동일한 것 선택을 해주세요. 그러면 글상자에 대한 지시는 크기에서부터 색채우기까지 모두 완료했습니다. 이제 설정 클릭을 해주세요. 이제 제목에 대한 거 설정을 해줘야 되죠. ESC 한번 누르거나 문서의 다른 곳을 클릭 한번 해주세요. 글상자 선택된 게 해제되었죠. 제목이 써있는 줄에서 빠르게 클릭을 3번을 하면 해당 문단이 선택이 되어 나타납니다. 마우스로 드래그해서 선택을 해도 되고요. 이 상태에서 Alt-L 키, 마우스 오른쪽 버튼에서 글자 모양 메뉴로 실행을 해도 됩니다. 글자 모양 대화상자에선 기본 탭에서부터 작성하도록 할게요. 글자에 대한 거 언어별 설정에서 언어 대표로 되어 있고요. 글꼴 바로 선택한 다음에 글꼴 궁서체라고 변경해 주세요. 궁서까지만 하면 궁서라는 글꼴이 들어간 이름들 여러가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출제된 것과 동일한 이름으로 되어 있는 궁서체를 선택을 해줘야 됩니다. 글자 크기 지정되어 있으니까요. 기준 크기 16으로 지정하도록 할게요. 장평 100%를 120으로 변경, 자간 0% 되어 있는 것 5%로 변경을 해주세요. 그리고 속성에서는 진하게 속성 지정, 다른 것은 클릭하지 않습니다. 아래에 글자색 다시 목록을 열어주고요. 여기도 색상 테마 동일하게 오피스로 선택되어 있어야 돼요. 한글 2020에서는 다른 곳에서 색상 테마를 선택했는데 새로 연 것에선 색상 테마가 동일하게 변경되지 않는 경우 있어요. 그래서 꼭 색상 테마 확인을 해야지 동일한 색상을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제목에 지정되어 있는 파랑을 선택을 해주세요. RGB값 확인을 해주세요. 색상 테마가 다른 경우에 같은 파랑이어도 RGB값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정렬 지정해야 되죠? 글자 모양이기 때문에 정렬은 여기서 지정하지 못합니다. 설정 눌러주세요. 위에 서식 도구에서 정렬, 가운데 정렬 눌러주면 됩니다. 그러면 작업 끝났다면 블럭 설정은 없애놓으면 되고요. 글상자와 아래 문단 사이에 한 줄 떨어지지 않았지만 한 줄 떨어진 것처럼 보이죠? 여기에 한 줄을 떨어뜨리면 줄 간격이 더 넓게 보일 겁니다. 글상자에서 저희가 여백 설정을 아래쪽을 8mm로 바깥 여백을 지정을 했죠. 그래서 이렇게 여백이 떨어져 있습니다. 합격생의 비법으로 추가 설명이 있는데요. 그것도 같이 설명을 해드릴게요. 기본적으로 저희는 글상자의 모양, 선 모양이 색깔, 종류, 굵기 이렇게만 나오는데요. 상설 시험에서 변경되어 출제될 수 있기 때문에 이걸 설명할게요. 현재는 모서리 부분이 직각으로 되어 있죠? 그런데 둥근 모양 또는 반원 모양으로 변경되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둥근 모양 한번 선택하고 설정 눌러볼게요. 그러면 모서리가 이렇게 둥근 모양으로 변경되어 나타나죠? 컨트롤 Z 또는 되돌리기 하고 다시 개체 속성 들어가서 볼게요. 모서리 공률은 세 가지 중에 하나만 선택하면 되고요. 둥근 모양과 반원 같은 경우에 공률 지정이 추가로 나타난다면 추가로 공률 지정 입력을 해주면 됩니다. 교재에서처럼 다른 지시가 없다면 모서리 공률은 절대 설정하지 않고 직각 상태로 놓으면 됩니다. 그리고 입력한 내용이 저희는 가운데 정렬했고요. 상, 하를 기준으로 해서도 가운데 정렬되어 나타나고 있죠. 그런데 이게 시험장에서 상단에 붙거나 아래에 글자가 붙어서 나타날 수도 있는데요. 그런 경우에는 개체 속성의 글상자 탭에서 세로 정렬을 확인해 봐야 됩니다. 세로 정렬해서 현재 가운데로 되어 있는데 이게 위쪽으로 되어 있다면 설정 이렇게 누르고 보면 위에 나타나죠? 이런 상태에서는 글상자 탭에서 세로 정렬을 반드시 가운데로 이렇게 선택을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글상자 탭에 여백 지정이 또 있는데요. 여러분이 지정하는 것은 바깥 여백이기 때문에 반드시 바깥 여백의 아래쪽 지정해야 되고요. 글상자 탭에서 안쪽 여백의 아래쪽을 지정하면 절대 안됩니다. 그러면 다음 문제인 누름틀 작성하기 위해서 파일 먼저 저장을 해놓도록 할게요. 다른 이름으로 저장하기 위해서 파일의 이름은 섹션 공유 과로에서 1번에서 저장을 해주세요. 출제 유형 두 번째 누름틀 작업을 하기 위해서 이문선 닫아주세요. 알트 5키 또는 불러오기를 해서 파트 01 폴더에 있는 섹션 06 누름틀 파일 열기를 해주세요. 그러면 글상자 안에 내용이 조금 더 다르게 되어 있죠? 방금 전에 작업했던 글상자와 다르게 문서의 쪽 테두리 안에 이렇게 들어와 있습니다. 누름틀은 실제 시험에서는 글상자 안에 발표 일자에서 여기에 입력하는 경우가 있고요. 그리고 문서 끝에 오른쪽 하단에 오른쪽 정렬되어서 글상자 입력하는 문제로 출제되고 있습니다. 뒤쪽에 기출 문제 따라하기부터 나오는 문제들 보면 누름틀이 어디에 나타나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발표 일자에 내용을 입력하니까 글상자 안에다 작성해보도록 할텐데요. 작성 방법은 동일합니다. 발표 일자로 이렇게 하는 경우에 콜론 뒤에 한 칸 띄우고 커서를 이렇게 깜빡이도록 해줘야 됩니다. 누름틀을 입력을 하기 위해서는 단축키 반드시 외워주세요. 입력해서 누름틀 찾아서 할 수 있는데요. 누름틀을 여기서 클릭을 하면 그냥 이렇게 이곳을 마우스로 누르고 내용을 입력하세요.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냥 이렇게 이곳을 마우스로 누르고 내용을 입력하세요.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러면 필드 고치기로 들어가서 수정을 해야 되니까요. 이렇게 하지 말고 단축키로 컨트롤 K2를 누르면 필드 입력 대화상자 나타나고요. 누름틀 이렇게 보이죠. 입력할 내용의 안내문 선택해서 모두 지워버리고요. 여기에는 출제된 누름틀의 조건에 있는 맨 첫 번째 내용인데요. 0000.00.00. 이렇게 출제가 되어 있을 겁니다. 문제에 따라서는 0000.00. 그리고 한 칸 띄우고 00.00. 한 칸 띄우고 00.00. 이렇게 출제될 수도 있는데요. 그거는 시험장에서 내용을 확인을 해보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장 많이 실수하는 경우가 맨 끝에 일에 해당되는 부분에 마침표를 안 찍고 이렇게만 입력하고 넣기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채점 프로그램에서 채점할 때도 이 마침표에 대한 것 확인 못하고 왜 틀렸는지 모르는 경우가 많은데요. 반드시 연 뒤에 점, 월 뒤에 점, 일 뒤에 점 입력을 하고 넣기를 해주세요. 그러면 글상자 안에 누름틀에는 이렇게 나타나는데요. 커서가 안에 있을 때는 주황색 글자로 이렇게 기울임 글꼴로 보이고요. 커서가 다른 곳에 가 있을 때는 그냥 이렇게 보이는데 마우스로 다시 한번 클릭하고 보면은 괄호가 나타나고 방금 00.00. 보이던 그게 안 보이고요. 괄호만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괄호 안에다 내용을 입력하면 되는데요. 여기에서도 띄어쓰기 주의해서 입력을 해주세요. 저희 문제에서는 2021년 점하고 12.25 점 이렇게 나타나죠. 여기에도 띄어쓰기가 이렇게 되는지 안 되는지는 시험장에서 꼭 여러분이 확인을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실수로 글상자 바로 앞에 띄어쓰기를 해야 되는데 여기 안 한 경우 있어요. 누름틀 안에서 이렇게 띄어쓰기를 하면 절대 안되고요. 누름틀 바깥으로 빠져나온 다음에 반드시 띄어쓰기 수정을 이렇게 해주세요. 누름틀에 대한 것은 단축키로 컨트롤 K2만 기억을 하고 있으면 누름틀을 쉽게 만들 수 있고요. 그리고 누름틀 입력할 때 앞에 입력하는 안내문이 있고 입력 데이터가 있다는 것 기억을 해주세요. 문서 작성을 끝냈으니까 파일 저장해야 되겠죠. 다른 이름으로 저장하기를 해서 파일 이름 기존에 있는 거에서 누름틀이라는 것만 지우고 01 또는 여러분이 저장하고 싶은 다른 이름 다른 폴더에 저장을 해도 상관없습니다. 저장을 해주세요. 그럼 이번 시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